짜파게티랑 불닭만두랑 팔김치양파를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파게티랑 불닭만두랑 팔김치양파를 먹을게요 잘먹겠습니다 포장판스틱 정말 맛있어요 이건 짜파게티랑 烤이 매콤한 맛이에요 쁘다파게티랑 히힛 크로에이크 잘 먹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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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이제 다 먹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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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 우유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게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자튀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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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콜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